제 앞에는 이렇게 수많은 인센스 액들이 놓여져 있는데 제가 픽한 향이 MD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향을 맡으면서 제 최애 비기본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향을 맡아볼까요? Q. 1번의 향이 MD로 나간다? 제가 봤을 때는 1번이 가장 인상이 깊었거든요. Q. 1번의 향이 MD로 나간다? 저는 무조건 1번. 일단은 향이 세지 않고 되게 편한 향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비누 향이 많이 났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향기. 그래서 저는 1번. 만약에 더비 분들이 이걸 픽해주신다면 정말 산뜻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2번의 향이 MD로 나간다? Q. 4번의 향이 MD로 나간다? Q. 4번의 향이 MD로 나간다? 7번인 것 같아요. Q. 5번의 향이 MD로 나간다? 뭔가 과하지도 않고 조금 달콤하지만 그냥 깨끗한 느낌인 것 같아서 Q. 7번의 향이 MD로 나간다? 이렇게 골랐습니다. 아 코가 마비된 느낌인데요? 저는 5번이 제 최애 향입니다 이 향을 처음 냄새를 맡았을 때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밖에 외출하러 나갈 때나 방안에 스틱에 꽂아두고 향을 피울 땐 5번으로 하지 않을까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해질 거예요 몰카죠? 다 똑같은 냄새인데 지금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4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번 맡았을 때 뭔가 어? 이 녀석 좀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게 4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번으로 굉장히 산뜻하고 약간 핑크색 계열의 꽃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봄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향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약간 좀 더 날카로운 밝은 느낌? 진한 노란색 계열의 꽃에서 나오는 향 같은 느낌이에요 이 중에서 저의 원픽을 고를 건데 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코 은은하지만 여운이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여운이 남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굉장히 제가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향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꽃 향인 것 같은데? 케빈 취향 아니에요? 어? 근데 괜찮은데? 오! 이번도 너무 달다 현지옥이랑 제가 취향이 비슷하나 봐요 그래서 8번을 하겠습니다 최애픽 너무 달지도 않고 그리고 평소에 제가 쓰는 향수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Citrus 그리고 꽃 두 가지 좋아하는 향이라서 8번을 가겠습니다 8번! 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쓰는 향수와 매우 비슷한 이 색깔의 향부터 맡아볼게요 오! 바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11번! 제꺼고요 더블즈 11병이니까 제꺼 일단 이걸 1번 제가 쓰고 있는 향수와 굉장히 유사한 향이고 멤버들은 뉴 네미라고 하지만 1년 내내 제가 이 향을 뿌리고 다니는데 멤버들에게도 거부감이 없고 팬분들에게도 거부감이 없었던 걸 보면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뽑은 향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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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번을 골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세스 스틱을 되게 자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향이 라벤더 향이랑 좀 우드한 향을 되게 좋아해서 10번은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쓰는 향수 냄새가 나네요 저는 10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10번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향이 조금 덜하고 너무 강렬하지도 않고 편안해질 수 있는 딱 그 온도인 것 같아서 저는 10번 선택하겠습니다 살짝 그 샴푸 미장샘? 샴푸 향 나요 우리 할머니 집에 있는 거 우리 할머니 집 샴푸 냄새가 똑같네 이거 저는 15번으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13번이랑 15번이랑 고민하다가 향이 비슷해서 그냥 15번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향을 피워서 퍼지면 좀 좋을 것 같아서 15번을 골랐습니다 15번으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5번의 향이 일단 여기는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것들이고요 이거는 세모, 이건 동그라미 X 세모 동그라미거든요 저는 1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폐, 브, 을, 지향과 매우 비슷했어요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심심하지도 않고 밋밋하지 않은 13번을 제 최애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향에 엄청 예민한 편이라서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게 골라봤는데요 이번 콘서트에 오실 때 이 인센스를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공운동을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인센스 맡으시면서 더보이즈 생각도 하시고 콘서트날 즐겨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